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12월 2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받고 승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새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요하께서 애국당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요하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요하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해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우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29장은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가난 입성을 코앞에 두고 그의 만련에 거의 고별하는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 가난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남겨진 후대들과 또 앞으로 행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그 말씀의 그 여정을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백성들과 언약으로 소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또 언약으로 주시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듯이 호랩산에서 신해산의 언약을 먼저 주시고 그 내용으로 십계명과 또 모세오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 주신 언약을 모합당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새롭게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그 말씀의 언약을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29장 1절에 보면 호랩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호랩산에서 맺은 언약 외에 다른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호랩 신해산에서 주셨던 그 맺은 언약에 덧붙여서 이어져 그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또한 언약을 하나님이 또한 주시는데 그 언약을 받는 당사자가 조금 변경되었음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호랩산의 신해산에서 받았던 이 언약은 출애굽 원년의 멤버 처음에 모세를 택하셔서 출애굽 하신 하나님의 역사실 때 했던 그 말씀을 직접 받고 그 행렬에 출발을 같이 했었던 그 멤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경험하고 또 애굽을 경험했던 그 세대를 말합니다. 출애굽 1세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말씀해 있는 이 모합평지에서 받은 이 언약의 말씀은 광야에서 많은 1세대가 죽고 난 이후에 살아남은 1세대와 또 그 젊은 세대가 섞여있는 40년 후에 맺은 언약이라고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완전하신 언약을 주셨는데 왜 이 모합에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을 갱신하시는가 이 목적의 또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또 우리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될 것인데요. 갱신의 목적의 첫 번째는 남겨진 세대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행하셨던 그 말씀으로 소통하셨던 하나님이 이 남겨진 세대까지 또 더불어서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남겨진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소통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합에서 이 말씀을 언약으로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보지 못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귀로만 들었던 그 세대가 소통이 필요했던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들이 당면한 정말 결국에는 가야 하는 그 여정의 마지막인 가난 땅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여정이 남겨져 있는 그 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장하고 모세가 이제는 더 이상 늙고 하나님의 연수가 다 찬 이후에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또 그들은 해나가야 하는데 그 일을 해나가는 데까지 그들의 존재는 무장하여야 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세월에 불신앙의 여정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지난 날에 이스라엘에 했던 불신앙이나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고 모세의 입을 통하여 견고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영적 기근의 시간표가 오히려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시는 오히려 부흥의 시간표로 회복의 시간표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회복함으로 우리의 삶에 잊지 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또한 회복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날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받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보금 인생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영적인 힘을 받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가 아주 중요한 본론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요호와의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를 애국에서 건진 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소속이 하늘 배경의 소속이며 보좌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우리가 너무 큰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나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를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이며 기억해야 될 첫 번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이 바로 이 그래서 구원의 은혜 속에서 시작되는 나의 삶이 보금 인생으로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라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불안해 합니까? 어린 아이는 엄마의 품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주어도 먹을 것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품을 찾아 주어야만 거기 있을 때에만 행복합니다. 그제서야 먹을 것을 찾게 되고 잠도 들고 잘 놀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뭐지요? 구원으로 인하여 얻어진 신분 속에 있을 때 그 권세를 노릴 때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부모를 떠난 어린 아이와 같이 오늘 혹시 단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인생 불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장세기 3장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여호와의 구원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또 회복시킬 수 있는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근본적인 영적인 안위와 안정감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근원적인 감사의 근거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힘들고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세요. 근본적인 회복 이미 되어졌습니다. 신분이 바뀐 그 순간 근본적인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애굽에 종살해하던 우리 인생을 구원의 축복으로 출애굽의 은혜를 놓쳐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의 삶에 눌려 살고 있다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언약 가운데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여러분의 신분 권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지금 잠시 힘들어 넘어져도 결코 돌아서지 않는 언약 안에 있는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내게 온 작은 불평과 불안과 염려에서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의 주인 누굽니까?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를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통치하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여우와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 그분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분을 향하여 구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을 못 입었어요? 신발이 헤어졌어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아무리 불편함이, 아무 불편함이 없이 그들의 피로를 하나님 다 공급해 주셨다고 이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어찌하여 옷이 없이, 어찌하여 신발도 없이 가게 하지 않고 그 길을 온전히 그 피로에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6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그럼 다른 것은 채워주고 또 이런 건 안 채워줬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광야를 지나는 동안 농사를 짓거나 과손을 경찍할 상황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 환경과 그런 형편 속에서도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포도주나 독주나 이거는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겠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만 너희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농사와 과수원을 경작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주인 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 그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매번 시험하니 너희는 그 시험 가운데 당당하게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불편함을 겪고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혹은 건강의 어려움으로 지금 광야를 지나는 백옴 속에 있는 것 같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고 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를 먹이고 입히신 분이 누구신지. 그러나 마지막까지 너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언약 속에 너의 삶이 들어있는지 시험독에 있다고. 너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는 그 시험 속에 있으니 담대함으로 승리하라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어져 있는 7절에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족 속의 두 왕국인 해스본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물리친 역사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합지졸이어서 군대 훈련을 받았거나 무기를 장착했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서 큰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친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힘이 필요치 않으니 언약 안에서만 나오는 영적인 힘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약 가진 우리들마저도 그런 불평 불만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나의 새로운 복음 인생으로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나의 입술이 살리는 입술로 나의 만남이 나의 어떤 어려움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복음 가진 자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전도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단한 여정인 것 같고 응답 없는 아주 목마른 길을 가는 것 같긴 하겠지만 이 잠시의 어려움은 오히려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 자녀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오늘 지금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세요. 아니 내 인생이 지나온 길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것 뿐인데 우리의 입술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자꾸 고꾸라지고 멈추고 뒤돌아서고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 있는 예배의 자리 놓치지 마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2020년 동안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2021년을 바라보면서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더 깊은 언약의 은혜 속에 그 언약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히려 참된 복음의 기도를 회복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맺고 있지요? 그런 중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바로 오늘 9장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다시 말해 언약의 순정함에 형통한다. 다시 말해 말씀 떠나지 않아야 형통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언약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복음은 천국이라고 하셨어요. 이번 주 말씀에. 우리가 그 복음을 가졌으니 우리의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체온이 다른 인생이라 속지 말고 형통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형통을 말하니까 꼭 내가 잘되고 나의 피로를 다 채우고 뭔가 높은 곳에 서는 것이 형통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지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함대로 나의 원함이 아니라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일에 나의 삶이 있는 것. 그게 형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나의 삶이 나의 업이 나의 전문성이 나의 모든 것이 담기고 열매 맺는 것. 그러한 참 형통의 삶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이 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가 살고 형통으로 증인되어서 남을 살리고 현장 살리고 2, 3, 7 나라를 살리는 귀한 열매 맺는 예원의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복음 안에서 살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시작이 복음이 되면 됩니다. 전적인 은혜의식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복음의 시작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전에 나를 살리는 기준 속에서 복음 인생이 되도록 선택하고 결정하시도록 점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밟는 모든 현장이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늘 보자가 주의 자녀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든든한 하늘 배경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실 때에 영종무지한 세상 현장을 보면서 가진 자 보면 부럽고 능력 가진 자 보면 주눅들고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고 영원한 하늘의 배경을 믿고 당당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잠시의 어려움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고 언약 붙잡고 내 인생을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을 기억하시며 다시금 복음 인생의 방향으로 여러분 조정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자꾸 두려움과 염려 또 불안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겠지만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성취하실 큰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영안을 열어서 볼 것을 보고 힘을 얻기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요단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연약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난 땅을 정복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서 요호와 하나님이 그들 앞에 증거를 주신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안을 열고 오직 언약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승리하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먼저 회복하셔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위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셨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도록 도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그 인생의 언약의 여정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모든 현장에 흐르게 하는 복음의 플랫폼으로 남김없이 흐르게 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가 고생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영안을 뜨지 못하고 보면 그건 고생길이었고 흠든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충만한 여정으로 보여지는 영안을 열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보면 그 일은 고생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붙잡고 가는 주의 백성의 길은 오직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꽃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우리 인생의 광야 시절을 혹시 지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함께 있다면 최고의 은혜 날질댓을 믿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해의 마지막 날을 기대할 때 우리가 송구영신예배를 비록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지만 이 언약의 말씀 딱 기대하시면서 2020년을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진행될 하나님이 정복해 하실 나의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그 지나온 길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2020년을 과감하게 담당의 믿음으로 도전하실 줄을 믿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셔서 언약 안에 참 행복자로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시작하고 생명 살리는 열매를 맺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받는 형통의 증인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